요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니까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세요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뭐해라? 저 니누에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전해라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의 악독이 너희가 지은 죄가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했어요 니누에는 이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방향이 이쪽인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요빠라는 한국에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연출이잖아요? 영화의 어떤 한 씬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포커스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VS 요나라는 이 그림으로 포커스를 맞춰 두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나가 거기에 반응하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16절은 포커스 줌 아웃됐다가 다시 줌이 눌렀는데 요나 VS 뱃사람들 선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가 있었어요 배 탄 요나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룰루랄라 잘 되고 있네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바 대로 이루어졌네 그쵸?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뭐든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곧 닥치나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겪게 됩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자연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참 세심하시게 섬세하시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단지 기후가 좋지 않아서 큰 태풍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사실 이 바람과 태풍은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요나를 요나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과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하지 못할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훈련의 방식이 꼭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달콤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으로 꽃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이 빡신 훈련을 통해 가르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빡신 훈련이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에 성장한 상태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진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40대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제가 조금 더 살았죠? 조금 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훈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바람과 태풍 가운데 요나는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1장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고 있어요? 깊이 자고 있어요 아마도 코 골면서 쿨쿨 자는지도 크으 이러면서 자는지도 몰라요 깊이 잔대 근데 지금 문제가 일어났지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탄 배가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요나가 거의 깨어지게 된 지경이 된 거야 지금 난리 났어요 요나는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배 살아는 사공들은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배 사공들이 배를 한두 번 탔겠어요? 경험이 없었겠어요?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었겠죠 근데도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뱃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정말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위기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껴서 잘 보세요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요 이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나름의 신앙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참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께 구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보면 이들이 나름 그들이 믿는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을 찾고 있다고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 행동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대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천도 했어요 누가? 누가 그걸 누가 했어요? 요나가 했어요 사공들이 했어요 사공들이 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더 열심히 고민하고 더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조해 봅시다 대조라고 했어요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요나가 지금 자는 건 두 가지 답이 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잤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얼굴 뵙기 싫어서 잠이라는 도피처로 도피한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지켜주신 보호하심 믿고 순종하면서 잤다 1번 2번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만나기 싫어서 지금 도망가는 거니까 도피하러 잠을 자러 도피한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걸 앞에서도 얘기했죠 여우와의 낯을 피하여서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요 요나가 지금 자는 건 깨어있으면 하나님 만날까봐 그게 싫어서 잠으로 도피하러 간 거였어요 자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신을 찾아 기도하면서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 지금 자네? 죄송해요 누워 잔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해해 주세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큰 바람과 태풍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선장이 찾아옵니다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이 상황에 여러분 감정을 좀 이입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막 죽을통 살똥하고 있어 지금 태풍 때문에 근데 저기 구석에 봤더니 한 명이 누워져 자빠져 자고 있네 이 상황에 그게 누구예요? 요나인 거예요 요나를 지금 깨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장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6절을 정말 마음을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시게 하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한글이 정말 온순하게 번역을 해서 이런 건데 영어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읽어보면 ES 버전에 What do you mean?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do you mean? 이게 영어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냐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도무지 무슨 의도인지를 몰라서 물어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질문할 때 쓰는 표현이 What do you mean? 이거예요 너희씨 무슨 꼬라지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현하면 여러분 아는 표현으로 써볼게요 너희씨 뭐하는 꼬라지냐 이런 거예요 왜 이해되세요? 사공들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 여러분 그 상황에 잠이 올까요? 자는 게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에이 난 상관없어 이거예요 다들 막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죽을 둥 살둥 막 어? 아마 옆에서 누군가는 토하고 있을지도 배물미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인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인 게 아니라 평안함을 가장한 게으름인 거죠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야 너 뭐하는 자식이냐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게을러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툭 지르면서 하는 거야 야 너 요새 교회 안 가냐? 요새 예배 안 드리냐? 누가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 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나요? 왜 네 알파잉?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좀 요새 좀 신앙생활 잘 못하게 못하나 보네 쟤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 심지어 안 믿는 애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네라고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요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장을 통해하게 하신 거죠 너 정신 차려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했는지 밝히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누구한테 뽑혀요? 요나한테 뽑힙니다 요나에게 시키죠 도대체 너 누구냐 도대체 이 위험한 상황에 잠을 자고 있고 제비를 뽑았는데 네가 걸렸네? 도대체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자 무슨 대답이냐? 구절입니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쉽게 말해볼까요?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개를 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도 나오고 육지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능력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경혜가 여러분 뭘까요? 여기 자 경혜 하나님을 경혜하는데 그럼 경혜가 무슨 뜻일까? 너무 두렵고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경혜함인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근데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너무 아끼는 것 그게 경혜하는 거다 안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은 하나님을 경혜하는데 근데 요나가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 경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 경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명령을 주셨어요 너 지금 닌이예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줘 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 하나님 경혜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닌이예에 가야죠 근데 하나님 경혜한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쓰러 가는 배에 탔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서 뭐라 얘기해? 나는 하나님 경혜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사공들 선원들의 말과 마음과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어 여러분이 이 친구가 얘기하는 저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꼬라지가 완전 개판인 거야 사회상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 말은 그렇게 그걸 듣는 안 믿는 넌 크리찬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미친놈 야 우리도 위기 상황에 우리도 위기 상황에 신을 찾거든? 우리도 위기 상황에 신께 기도를 해 근데 너는 이 위기 순간에 왜 네 하나님을 안 찾아? 이 어려운 상황에 너는 네 신을 안 찾아? 너는 그러면서 자기는 말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저게 잘 섬기는 모습인가? 너무 부조리하지 않아요?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걸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처참한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10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 갈고 심히 두려워하여 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있어요 신에 대한 생각 뭐냐면 보통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자기들의 신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땅을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이들의 가진 신관으로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원래 얘가 있었던 저 히브리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히브리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요나 말대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어디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지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따라오신 거야? 바다까지 따라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야 이해되세요? 자기들의 신앙관이 더 커졌어 야, 우리 신은 여기 땅만 다스리거든? 바다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 근데 요나가 얘기한 걸 들으니까 얘네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왔네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이 더 큰 신인 거잖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런 신을 네가 섬기는데 그 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이 얘기인 거예요 야, 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야, 바다까지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도망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에요 지금 더 실제적이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놨느냐? 너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집니다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나죠 여러분, 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대조를 잘 보시면 돼요 사공들과 요나를 계속 대조해서 잘 보시면 돼요 요나는 자기를 들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자기를 배에서 던져서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래 그런데 뱃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던져버리래 그런데 뱃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나 버려라 그런데 지금 누가 요나를 구하려고 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구하려고 해요 이해 되세요? 지금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뱃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이들이 충격적인 게 뭐예요? 배가 심하게 깨어질 것 같은 거 뭘 버렸어요? 짐을 버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이 그냥 짐만 있었을까요? 되게 비싼 것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살려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해요?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이 짐이란 거에 여러분 돈이라는 가치로 한번 바꿔보시죠 돈, 많은 돈 지금 뱃사람들의 생각은 돈이 귀해요? 요나가 귀해요? 요나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다? 사공들, 뱃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인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그냥 버리래 갓 접시 버리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너를 살릴 거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뭔가 반대로 됐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돈, VS, 신앙 여러분 뭐가 더 귀합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더 귀하죠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세상 어떤 것보다 생명이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해요 신앙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걸 선택했다고? 뱃사람들이 요나는 자기를 버리래 그냥 갓 접시 버리래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얼마나 지금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듣고 있어 근데 요나서를 하나님 왜 구약에 지으셨을까? 왜 구약 가운데 주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누가 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모습이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상징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니네가 지금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드린다며 근데 누구 의지해요? 여로보암 미세때? 돈을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국방력의 군사력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이야기를 겉으로 보이는 요나 이야기 밑에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정신 차려라 왜? 요나 이야기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 있네? 그 놈이 누구라고요? 그게 너라고 이스라엘 백성 너네라고 그게 너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예배하면 성긴다며 하나님 경의한다며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심지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살리려고 해야죠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야죠 근데 어떡해요? 다 반대로 해 다 깨어져 있어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했는데 요나는 잘 보세요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있어요 너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했는데 요나는 배 밑에 처박혀 있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랬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나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 생활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영향을 받나요? 물론 주고받을 수는 있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나요?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향을 여러분이 받나요? 여러분이 혹시 요나로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야 나 예수님 믿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너 근데 왜 일주일 동안 6일은 그렇게 사냐? 너 예배드린다며 헌금 드린다며 대단하네 근데 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 왜 집에서는 그렇게 해? 왜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 나라는 잘 믿어 그래? 근데 그거야? 라는 그 세상의 질문 이게 뭐예요?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던진 질문이 그거죠 잠자는 자야 어찌 됨이냐? 일어나라 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들이 요나가 던져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어떡해요? 오늘 16점 말씀에 그 사람들이 요하를 크게 두려워요 요하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했대요 그들이 요하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대요 누가? 그 사람들 뱃사람들이 정작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이 얘기가 요나는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되느냐 미리 답을 드릴게요 요나는 아직도 안 변해요 요나는 아직도 안 변해요 이게 참 요나도 참 고집이 세요 고집이 참 이렇게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폭풍 만나고 태풍 만나서 바다에 던져질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막 정신 차릴 것 같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요번만 살려주시면 난 똑바로 살게요 막 이렇게 정신 차릴 것 같죠 근데 요나도 정신 못 차려요 나도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 기획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사로 우리 주 손보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친구가 조롱해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살아 계시대요 내가 어떻게 안 믿는 나랑 똑같은 모습이냐? 라고 때로는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